ED, 딥팩트, 딥, 딥팩트, 다이석기, 딥, 딥팩트, 딥팩트, 다이석기 퍼 퍼? 아 일모 ED, 딥팩트, 딥, 딥팩트 후파 하위모 오카나 배돌리기 한장을 제거합니다 딱 풀피되는 힐 힐 니넘강 큰거 온다 사실 안온네 이펙트 보여줘 니가 첨탑에 퇴고라는걸 보여줘 부파로 하위모 한장도 못 가져오는거 진짜 감동실화네 블리트 가자 대력이 너무 많다 가위모 임마 후파좀 가져와라 좀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다리운 끝 드디어 드디어 마참내 하위모 하위모가 후겹하기를 가져왔다 에야바 에야바 되어있어 애애야바 난 이걸 하위모를 안 버리네 이어... 이상하다 딥팩트 쫌치네 블리트 발라버리는 이펙트 역시 너브 강하다 서버 들어가고 여기다가 저것도 들어가야된다 홀로그램이 거의 필수 이렇게 다위모를 버리기때문에 홀로그램으로 다시 가져가야된다 다위모를 버리기때문에 홀로그램으로 다시 가져가야된다 다위모를 버리기 너무나 즐거운 홍어버리지마 긁어내기로 홍어버리기 즐겁다 이넘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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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 오 이제 평형 나오겠네 여행 도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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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두 두 난 버퍼 홀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설마 홀로그램 하나가 안 나오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흡! 흡! 달달하고 흡! 얍! 필수! 별 문제 없긴 해 아 인공물 괜히 먹었네 이러면 필요 없었네 엘리트에 충분히 잡을 것 같은데 쫄리네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서 공어 그만 버리세요 공어 그만 버리세요 공어 버리지 마시오 적발시 고발하겠슴 수비 뭘로 하지 수비 뭘로 하지 으로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같이 나오네 으로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같이 나오네 수빈 물거리 내려다 다 나오겠네 아니 후어 후회고통 개무섭네 아이씨 아 드로 정말 대박이네 아 위모 빨리 나오지 말라고 왜 그러는데 아냐 근데 아냐 별로 안 나빠 이게 나쁜거지 uh 끝 lots 끝 끝 끝 들어갔네 빨리 저거 나와야 되는데 홀로그램 병탐 연막탄이 아무리 필요 없다지만 들고는 가야지 신성? 신성 신성7 병번신성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넣어놓으면 투사면 상호해도 된다 이것이 투사니까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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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그램 나오야되는데 왜 홀로그램 주제하늘은 어퍼도 못 빼는 투사 허접색 저게 허접이지 임진가 나만의 작은집 설복 설복 압박이 조올 허버 필요할 것 같은데 홀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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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로로로 홀로로로로로로로로로그램 제발 나만의 작은 홀로그램 나만의 작은 홀로그램 나만의 작은 홀로그램 오 탑 클래스 근데 이제 돈 없다 아니 돈 없으니까 돈 없으니까 바로 나와서 꼴받게 하네 야 쟤 돈 없다 하면서 바로 튀어나오는거봐 이건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아님 마 니 돈 벌려고 니 돈 벌려고 장사하는거면은 돈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야 돈을 벌지 나쁜놈아 장사치 같은놈아 돈 있는 사람한테 가라고 어허허허 내가 돈 벌려고 장사하는게 아니라 사람 꼴받게 하려고 장사하는거 같은데 나 쟤 나 쟤 같은놈 고 выпуск 아 아 이거지 이게 곰부지 대구성 극혐 아 아 첫순 좀 했네 히네스 드래프트 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루그램 좀 더 줄래 아 쌍절곤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수 자수하는 디펙트 친둥 소순 헌 친둥 소순 헌 친둥 소순 헌 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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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blurry 스캘리퍼스 역장 파워카드 딱 4개 있네 역장 장멘 27댐 역장 장멘 응 좋아 이거 힘 1 받는 거 별로겠지 5댐 파이언 포션 나다나를 제거합니다 제거하도록 똥똥 나하니 뭐 이런 내박지 못한 드로우가 다 있냐 첨탑이 그렇죠 왜 이렇게 그지같이 나오지 왜냐하면 그지같으니까 그지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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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지민 인 Oke 후라이 하위몹의 밸류가 너무 높아서 진짜 하나를 위한 모두 되어버렸네 땅할 것도 없고 자는 것도 그렇고 갈까 그냥 이 학습 강화하면 선천 가져올 수 있는데 이 학습 강화는 이 학습 강화는 홀로그램 몇 장 더 있으면 훨씬 셌을텐데 하위모가 몇 장 더 있는게 제일 낫고 아니 공허좀 빼 뭐하는거야 이 학습 강화는 아주 좋아 굿네 쎄네 딸팽이오 소고 뭐 소고가 아닌가 그냥 꺼졌으면 그냥 꺼졌으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안될까요? 하위모가 가진 무슨 일인지 하위모가 뭐하냐 하위모가 이 학습 강화는 위치한 이 학습 강화는 어? 어? 잘했어. 퇴력이 많이 갇혔네 팀장 출현 이펙트와 심장의 싸움 과연 나갈 건가요 어족살까 어족족이 나는 고양이를 더 좋아해요 섬탑에도 고양이가 있어 나갈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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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이러스 걸렸어! 바이러스 걸렸다고! 불거내기 특. 불거내기 버림. 공격 포션에 하우이모 들어있는거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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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포 vacation 그래서 뽀뽀는 오지스련 그러나 아 제발 아 제발 나 는거 같은데 내가 이겼 아 심장허접 이다 내가 이겼다 아하 흐접 이펙트를 감당하지 못하는 심장 띵 별거 아니군요 잘 먹었습니다 굿 굿굿 아하 그대